대통령의 직책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밀어붙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집사람이라 호칭 좀 쓰지 말라니까 당신이 집사람이지 바깥 양반이야 244분의 주인공은 구야 구야 구 행운의 주인공을 가리듯 마지막 번호는 구원입니다 권국일에 소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아홉수경 청와대로 엘불런스가 들어갔고 뭔 소리야 나이스 미쳤어 아 미치지 않고세요 왜 이런 짓을 우리 이혼하자 이쪽이 지금 대치 중인 지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쟁이 많은데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혼자 나가시는데 물러를 어떻게 해 alrededor wh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